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S탑 대담 사회를 맡은 최호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대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대학에서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으로 개편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첫 단추는 중요한데요. 지난 한 해 동안 계획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셨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크게 큰 변화가 있는 건 옛날에는 소프트웨어 대학에 소프트웨어 학과만 있었는데 글로벌 융합학부가 이렇게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대학에서 소프트웨어나 AI나 데이터 사이언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단과대학에 확산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쪽에 자연과 캠퍼스에서는 소프트웨어 학과가 있지만 인사캠에는 하나도 학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글로벌 융합학부로 해서 소프트웨어라는 학문 분야를 갖다가 모든 단과대학에 확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이쪽에 소프트웨어 학과에서만 있을 땐 소프트웨어 학교는 컴퓨터 사이언스만 있는데 제 쪽의 글로벌 융합학부는 실제로 AI나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사이언스에 또 컬처인 테크놀로지에서 융합적인 학문을 또 거기다 심어서 인문사회 과학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자기 도메인은 지식하고 소프트웨어를 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성균관대학교가 지난 2021년에 SW 중심대학으로 재선정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노력하시거나 신경 쓰셨던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소프트웨어 대학도 제일 먼저 됐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는 소프트웨어가 우리 대학의 실질적으로 중심이 된다. 말로만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 아니라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제안했던 것은 우리 소프트웨어 해당되는 기초 교육이 학문 분야 또 학생들이 전공에 상관없이 모두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파이썬이란 과목 코딩이란 과목을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제안을 했고 저희가 또 그것을 수행하고 있어서 그런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뒤로 모든 대학들이 우리 대학에 해당되는 걸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2기에서는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한 개 대학을 뽑는데 그중에 포함된 대학들이 고려대, 서강대, 세종대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그런 대학들은 어느 대학들은 건물을 하나 제공하고 어느 대학들은 장학금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해가지고 학교에 지원이 많아서 우리가 좀 힘들까도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탄탄하게 쌓아놓은 거 하고 실제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1기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점을 뒀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2기에서는 저희는 AI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AI가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AI 데이터 사이언스에 해당되는 과목이 또 학생들의 전공에 상관없이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서 그게 굉장히 주요를 했고 학생들이 실제로 그냥 단순히 비교과나 이런 프로젝트성이 아니라 교과목에 들어가서 모든 학생들이 교양 과목처럼 데이터 사이언스나 AI를 흡수하게 되고 또한 그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액티비티에 해당되는 140여 개에 해당되는 액티비티가 있는데 그거는 교과 과정의 소프트웨어 AI 데이터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게 많은 것들이 도전학기라든지 다른 형태로 해가지고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심사위원들한테 잘 받아들여졌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런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에 비해서 적은 거지만 우리 대학에서 지금까지 해온 거와 또 이은석 학장님이 심사위원들의 진정성을 잘 표출하고 잘 나타나줘서 심사위원들이 저희 학교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의 수도권에서 이렇게 선정하게 된 배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균관대학교는 올해도 다른 학교들과 달리 2월 달에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도전학기제를 시행함으로써 기대했던 이익과 도전학기제 시행 2년 차인 현재 실제로 어떠한 성과들이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도전학기에 해당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름방학이 있고 겨울방학이 있는데 거의 비슷한 기간으로 이렇게 되는데 애국에 보게 되면 대부분 여름방학은 길고 겨울방학은 굉장히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에 학생들이 봄학기 가을학기 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쪽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게 바깥에 가서 체험하는 거로 해서 인턴십도 있고 또 해외에 가서 우리 글로벌 탐방이라고 해서 교환학생으로 또 가고 해외에 있는 프로그램에도 들어가서 자기가 어떤 체험이나 경험을 많이 늘리는 경우를 여름방학 동안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 교육과정에 교과과정도 있고 비교과과정도 하지만 대부분은 학생들이 학교 바깥에서 체험하는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름방학에 해당되는 것이 학생들이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쉰다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자기의 그냥 스펙을 쌓는 것에서 영어 토익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코딩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보내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여름방학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학교는 도전학기라고 해가지고 여름방학을 2주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학생들이 수업을 16주를 15주로 단축하고 1주 정도를 미리 개강을 이렇게 하물이 내가지고 봄학기가 다른 데는 3월 2일 날 개강인데 저희는 1주를 땡겨가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5월 말 또는 6월 초에 우리가 학기가 봄학기가 끝나면 또 3개월 가까이 해당되는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도전학기라고 명하고 그 도전학기의 의미는 봄 또는 가을 학기에 본인이 못했던 것을 실질적으로 도전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인문사회인데 프로그램이나 코딩이나 이런 거가 잘 못했는데 그걸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학생들이 봄, 가을 학기 동안에 잘 아는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여름에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코딩에 해당되는 과목, AI라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사이언스, 또 기초융합 프로젝트, 또 팀 프로젝트, 캡스턴 프로젝트 이런 과목들을 나에서 평소에 학기 중에 못했던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가는 것은 저는 그게 인턴십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대학들은 보통 월, 중순 이렇게 끝나면 여름방학 동안에 인턴을 합니다. 그래서 2학년, 3학년, 4학년 해가지고 인턴을 한 세 번 정도, 두 번, 세 번 갔다 와서 실제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체험하고 거기서 부족한 것을 다시 학교에, 학기 중에 들어와서 자기가 새로운 과목을 듣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역량을 계속 키우면서 문제 해결력을 이렇게 키우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고 인턴을 하더라도 4학년 1학기 때 대기업에 가서 1개월 정도로 하고 취업 인턴용인데 내가 말하는 인턴십에 해당되는 것은 2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상에 해가지고 여름방학 동안에 해외에 가서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일종의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턴십은 어떤 학생들은 해외 교환학생이나 아니면 글로벌 캠퍼스 또는 해외 썰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우리나라 기업이나 이런 데서 산업체를 가서 체험하는 인턴십이 있고 어떤 학생들은 대학원에서 교수님들의 대학원 연구실과 같이 해서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사회에 있는 문제, 우리가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팀으로 해서 해결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로 활용하고 체험하는 이런 형태에 해당되는 것을 언제 일어나야 되냐면 여름방학 때 이뤄져야 되고 그거를 우리는 도전학기라고 한 거죠. 그래서 챌린징하는 거로 해가지고 모든 학생들은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어떤 식으로든지 문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학문 분야나 도메인이나 산업에 상관없이 나가면 여러 사람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게 어디서나 다 이뤄지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도 하고 그것이 실제로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인 지식과 실기 정도에 해당되는 것, 실험을 얻은 결과를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도전하게 하는 건데 이게 아마 오프라인으로 계속됐으면 훨씬 더 큰 성과가 있었을 텐데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학생들이 교육과 과정에 해당되는 것하고 비교과로 들은 것,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것 이런 걸 다 합쳐보면 연 한 5천명, 6천명 이상 이렇게 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실질적으로 그걸 하려고 하면 앞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모든 학우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한적인 요소가 돼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우리 학부생들이 한 1만 7, 8천명이 된다 그러면 한 반 이상이 할 수 있도록 한 1만 명 가까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보통 한 6, 7천명 이렇게 됐었는데 그 정도가 아직은 안 되고 모든 학생이 최종적으로는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과 또 스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가 총장님 임기의 마지막 연도인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꼭 이루었으면 하는 목표나 다음 임기를 이어받으실 후임 총장님께서 이루어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대학에서 제가 내세운 게 학생성공과 미래같이 창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해가지고 10년, 20년도에 사회에 나가서 내 아예 꿈과 비전에 해당되는 게 성취되는 게 학생성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생성공을 10년, 20년도에 자기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대학에서는 필요한 건 학생성공 역량입니다. 어떤 역량을 갖춰야 20년 뒤에 이렇게 되는가. 그래서 그 학생성공 역량을 학생들은 가져가야 되고 또 학교는 그것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은 사회에 나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제 해결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거든지.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에 해당되는 것은 학교에서의 교육이 단순히 교수가 학생들한테 지식을 전달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인터넷에 다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을 때,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빨리 흡수해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나의 분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다가 응용하고 적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자기주도적 학습입니다. 어떤 것인지 학생이 교수가 티칭이 중심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러닝이 중심이 되어야죠.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우리 자기주도적인 학습으로 우리가 학습, 러닝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전 세계는 글로벌입니다. 그게 글로벌이 바탕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모든 문제를 창의 융합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창의 융합 역량이 필요하고 또 하나에 해당된다 그러면 생각으로는 우리가 도전정신 우리 학교에서는 앙트로프로너십이라고 그러고 기업가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든지 도전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꼭 기업에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하기로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창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어떤 현상에 해당돼서도 지금 기존에 해당되는 거를 좀 탑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그런 그런 정신이 필요하고 또 우리 학교가 가장 크게 자랑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게 바로 시민정신입니다. 시민의식에 해당되는 거. 그게 바로 다섯 개의 펜타곤입니다. 자기주도적인 학습, 그 다음에 창의 융합 역량,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앙트로프로너십이라는 기업가적인 정신, 글로벌, 그 다음에 시디즘, 우리 학교의 펜타곤이라서 학생 성공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이런 거를 학교 다니면서 갖추게 되면 사회에 나가게 되면 내가 바라는 꿈이나 아니면 어떤 비전에 해당돼서 충분히 그것을 이뤄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도전, 우리 학생 성공 역량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할 때 지금까지 학교에서 해서 교수님의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이런 걸 잘하려고 하면 결국 모든 정보나 지식을 모아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응용하는 거 이런 게 필요한 건데 그런 거를 잘하려고 하면 그게 교과목에서는 프로젝트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프로젝트를 하면 여러분이 수업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그 수업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해서 교수님이 체크하고 두 번째는 조금 더 해가지고 시험을 봐서 이렇게 체크하고 또 실험 실습하는 데는 이론적으로 돼 있는데 그걸 실험이나 실습을 통해가지고 확인하는 거고 그러나 그거를 모아가지고 하나 더 하는 것은 프로젝트를 쓰는 거예요. 프로젝트는 오픈 프로블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에 대한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을 통해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는데 과목에서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죠. 어떤 과목을 들었을 때 그 과목의 끝에 가게 되면 교수님이 팀 프로젝트를 내줘서 학생이 혼자 또는 몇 명이 같이 해가지고 서로 컬래버레이션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항의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거 이런 게 교과목의 프로젝트고 그러나 그 정도로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 한 학기 내에 프로젝트 가면 캐스턴 프로젝트 종합 설계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학과마다 또는 이렇게 몇 개가 있으면 좋겠죠. 외국에서는 그런 거를 적어도 두 과목 세 과목 정도 하고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었냐. 학교에서 배운 과목의 프로젝트, 그 다음에 프로젝트 자체의 과목들이 몇 개 있었어. 그것도 부족하니까 바깥에 인턴십으로 해가지고 인턴십은 더 다양한 규모,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가 되겠죠. 일종의.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나가면은 사회에 나가자마자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지. 그런데 우리 학교가 지금까지는 대부분 우리나라 대학들이겠지만 교수의 일반적으로 그냥 지식 전달을 하는 건데 지식 전달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학생들은 언제든지 지금은 지식을 어떻게 하면 상출하고 생산하는 게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게 필요한데 그거는 교과서에 있는 거를 읽고 이러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거 교수님한테 배운 거에서 프로젝트를 통해가지고 내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내가 문제를 정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필요한데 저는 학과에서 보게 되면 과목의 프로젝트 이외에 학과마다 몇 개의 한 두세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또 인턴십까지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해서 아마 지금 꼭 하고 싶은 거는 현재 교육과정 중에서 학생들이 학과에 인문사회하고 자연과학은 틀을 텐데 적어도 자연과학은 과목의 프로젝트 이외에 프로젝트 과목에 해당되는 것들이 그냥 한 두세 개가 있어가지고 그게 있고 한 프로젝트 과목은 한 학과나 단과대학이 아니라 모든 다른 학과나 단과대학에 있는 학생들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 팀 프로젝트를 하는 것들이 학생들 교육과정 내에 반드시 필수로 들어가 있어서 우리 학생들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전공 분야가 다르니까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있고 또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같이 협업에 해당되는 컬래버레이션이 있고 문제를 창의적으로 푸는 이런 훈련을 우리 프로젝트 과목에서 그게 익스텐디드 되면 인턴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하고 싶은 거는 이런 프로젝트 과목들이 몇 개씩 들어서 학생들이 필수로 하고 나가게 일부 학과에서 우리 소프트웨어 학과나 이런 데서는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과에서는 안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확산돼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다음 우리 총장님한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 하고 있지만 데이터 사이언스, AI 이런 게 중요합니다. 왜? 바깥에 나가온 모든 게 어느 분야에서 어느 산업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데이터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엔 스몰 데이터로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로우 데이터, 빅 데이터를 다루는데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데이터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속성이라든지 새로운 가치라든지 이런 걸 창출하는 게 바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로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런 걸 창출해서 어드밴스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과에 상관없이 AI 데이터 사이언스의 과목을 지금 필수로 해가지고 넣어놨는데 저는 우리 학생들이 성균관대학교 나와 있는 학생들은 우장을 몇 개 아까 펜타곤에 해당되는 것은 그거는 역량을 갖추는 것을 자기 전공에 의해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는 또 다른 전공으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서 어디 가서 일하던지 간에 그 도메인 분야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해서 새로운 의미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자기 전공 교육과정에 들어가서 아까 캡스턴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다 배에 들어서 실질적으로 배운 AI 알고리즘 데이터 사이언스 알고리즘이 내 도메인에 응용해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목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아마 교육과정이 크게 개편되면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DNA를 충분히 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코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학생들은 비전공생들을 대상으로 코딩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곤 합니다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SW 기초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앞으로 사회에 나가게 되면 데이터를 다룹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코딩을 하느냐 코딩 교육에 해당되는 거 우리 코딩에 해당되는 중요성에 해당되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이미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게이츠나 이런 분들은 코딩은 생각하는 역량을 키워 생각하는 범위를 키워 준다 또 어떤 분은 코딩을 통해 가지고 내가 생각의 범위를 굉장히 크게 할 수 있다 또는 내 코딩을 통해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빌게이츠, 우리 지금 마크 주커버거 이런 분들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코딩은 단순히 프로그래밍 하는 거는 진짜 그건 굉장히 약한 거고 내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컴퓨테이션 싱킹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갖다 실제로 구현하는 게 코딩이고 그 코딩에 해당되는 걸 해보므로 인해서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구체되어 실천화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나 코딩에 해당되는 것을 소프트웨어는 아키텍트에 해당되는 거고 실제로 코딩에 해당되는 것이 구체적인 것에서 집으로 말하면 소프트웨어는 블루프린트에 해당되는 커다란 청사진에 해당되고 밑에 코딩에 해당되는 것은 벽돌로 쌓을지 어떤 걸 쌓을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딩에 해당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예전에 농업 시대에 이렇게 살 때는 수학이 전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철학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사회가 이렇게 발전함에 따라서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오면서 사람들이 뭐가 필요했냐면 수학이 필요했고 전쟁을 하고 어떤 자동화를 하거나 할 때 우리가 수학에 과학에 해당되는 게 필요했고 지금은 전부 20세기 후반 21세기 들어오면서 필요한 것은 컴퓨팅 사고에 해당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또 우리 컴퓨팅에 해당되는 테크놀로지가 필요하고 그 안에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게 코딩에 해당되고 앞으로 우리 21세기 지금 학생들이 나갈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를 다루는데 데이터를 다루기엔 AI, 소프트웨어,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것에 기본적인 밑에 깔려있는 것은 코딩에 해당되기 때문에 누구나 코딩을 해야 되죠 그러나 코딩에 해당되는 것이 다 코딩을 우리 소프트웨어이나 컴퓨터 사이언스 학생들처럼 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지금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하면서 예전에서는 프로그래밍 하는 게 소프트웨어를 전공하신 분들,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신 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은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사이언스 전문가들이 뭘 했냐면 GUI에 해당되는 것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딩을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쉽게 할 수 있는 툴들을 많이 해 놔 가지고 누구나 쉽게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코딩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사회가 디지털 사회고 인포메이션 사회고 이랬을 때는 우리가 컴퓨터널을 씽킹하고 그와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코딩 실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순히 나는 예술대학이기 때문에 학생이기 때문에 코딩을 안 한다 이거는 무책임한 그리고 현재 있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나가면 예술대학 학생이 만약에 연출을 하든 어떤 음악을 하든 어떤 거 하든 사회에 나가게 되면 AI 기술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기술에 해당되는 것, 또 우리 HCI에 해당되는 것 이런 것들을 컴바인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심지어 유학을 하는 학생들도 옛날에는 유학을 한다 그러면 경전에 해당되는 나와 있는 문헌을 다 읽어 가지고 자기 머릿속에다가 넣어 가지고 여기로부터 현인들 앞에 성인들은 어떤 생각을, 어떤 인사이트를 주고 이런 것들을 본인이 공부해서 하는데 지금은 만약에 이렇게 AI나 이런 게 있다 하면 그런 모든 옛날의 정보를 디지털화 시켜서 그것을 다 우리가 데이터로 받아들여서 읽어 가지고 그 데이터로부터 어떤 속성이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의미에 해당되는 거나 가치에 해당되는, 통찰력에 해당되는 거를 컴퓨팅 툴이나 AI 툴을 활용해서 꺼낸다 그러면 훨씬 빨리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심지어 유학을 하는 친구들도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작품에 해당되는 거를 하더라도 그 작품에 해당되는 걸 일일이 다 읽어 가지고 하지 않고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디지털화 되어 있어 가지고 내가 보는 비율을 이렇게 해서 맞춰 가지고 프로그램들하고 알고리즘을 구현해서 그쪽에서 여태까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찾아내 가지고 다른 발표하거나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가치를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문 분야에 상관없이 하는데 AI나 데이터 사이언스 소프트웨어 해당되는 가장 코어에 해당되는 것은 컴퓨팅 사고고 그 컴퓨팅 사고가 실제로 구현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코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코딩은 반드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옛날에 C나 자바 이런 거는 컴퓨터 사이언스나 학생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파이썬, 루비 이런 것들은 커다란 빅데이터를 잘 핸들링 할 수 있도록 또 사용자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수학이나 아니면 통계에 해당되는 것들로 쉽게 우리 펑션으로 읽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기본적인 생각만 가지면 우리가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액세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 특색 사업으로 현재 온라인 명륜당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온라인 명륜당이 어떤 것인지 학생들에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명륜당은 지금 AI 데이터, 빅데이터 이런 걸 넘어갔으면 요즘 메타버스가 굉장히 유행입니다 이거는 메타버스에 기반해서 우리 교내 또 교회하고 소통하는 오픈 플랫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그냥 학교 내부에서만 소화하지 않고 애부에 알려줌으로 인해서 바깥으로 보내는 소통 플랫폼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이 교과목을 든다든지 프로젝트를 하든지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인턴십에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플랫폼화 시켜서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메타버스를 통해서 학교가 지금까지 해당되는 지식을 창출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해내서 또 다른 가치 창출의 방법이 될 거고 지금은 그걸 개발하면서 많은 구성원들로부터 인풋을 받아가지고 그게 실질적으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지금 아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가 새롭게 구현할 미래 10년의 비전으로 비전 2030을 선포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정책들을 준비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아마 다른 대학하고 다르게 10년마다 비전을 세팅합니다 그래서 비전 2020을 한다 그러면은 그게 10년 전에 2020 아니 2011년에 10년을 내다보고 세팅하고 비전 2030이니까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에 해당되는 우리의 목표가 되면서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구성원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함께 가자고 하는데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비전에 해당되는 것은 그냥 특색이 있다 그러면은 학교가 글로벌로 좀 치고 나가게 해서 교수님의 연구력 기반으로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들어오면서 학생들의 교육은 학생들 연구는 교수님들 이런 것을 좀 구체화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학생이 중심이 돼야 되고 학생들을 위한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미래가치 창출은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더라도 또 그냥 일반적인 연구가 아니라 내 연구가 사회의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러 임팩트를 주는 연구를 생각하는 형태로 목표를 정해서 한다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교수님들이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하면 교수 중심의 교육과정이 개발이 될 텐데 학생 중심이고 학생 성공이라고 하면 이 교과목을 해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실제로 쓸모 있고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잘 일할 수 있는 형태로 교수님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하는 이런 것을 좀 결집을 해 가지고 뭐든지 우리 학교의 구성원들이 하나의 목표 교육은 학생 중심 학생 성공 연구는 미래의 가치 창출 사회의 가치 창출 이런 식으로 세팅을 제가 해왔던 거고 2030에서는 굉장히 차이 있는 게 플랫폼입니다 구글의 플랫폼을 예를 들면은 구글에서 플랫폼의 앱을 개발한 앱을 개발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은 운영자입니다 구글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자 커스터머가 있죠 이 세 개가 해서 결국 뭐냐 요게 구성원이 세 개에 해당되는 데서 다 자기 나름대로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들이 앱을 개발한 사람은 그만큼 돈을 받고 운영자는 운영을 해서 돈을 벌고 사용자는 내가 이 앱을 통해 가지고 다른 비즈니스나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구성원들 플랫폼 내에 있는 구성원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인터랙션 상호 작용해서 그 다음에 협력하고 그 다음에 또 융합을 해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하면 플랫폼 비즈니스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이코나미 하면 플랫폼 이코나미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학교는 플랫폼 유니버시티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물론 우리 학교가 내세우는 비즈니스는 우리가 글로벌 리더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더는 여태까지 글로벌 리딩 대학에 해당된 데서 한 걸음 다 나가서 우리는 이제 지금은 글로벌 리더의 품격을 갖추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춰서 나가서 구성원들이 그런 걸 다 이해해 가지고 하자는데 그 중심에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교육이 있고 연구 있고 상생이 있고 브랜드 같이 그래서 교육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육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 대학으로 갈 때는 모든 영역이 글로벌이 디폴트다 그래서 글로벌하고 플랫폼이다 그래서 교육은 학습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글로벌 학습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교육의 컨텐츠 또는 그 안에 해당되는 교육 방식 이런 것이 지금하고는 다르게 좀 혁신적이고 글로벌의 마인드를 둔 교육 플랫폼이 있고 아마 올해서부터 구현이 될 겁니다 연구도 그냥 교수님들이 과제에 따와 가지고 하는 거니라 글로벌에서 우리가 통용될 수 있고 글로벌에 우리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내에 있는 교수들 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분들 또 어디에 해외에 있는 연구자들하고 같이 해서 실제로 연구 자체도 플랫폼으로 형성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상생 플랫폼 지금까지는 그냥 산업체하고만 했는데 상생에 해당되는 것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산업체도 들어오고 또 하나는 동문도 들어오고 해외 대학이나 아니면 해외 기관들 이런 연구소들 이렇게 다 같이 들어와서 서로 이익을 주면서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이 중에 아마 중심에 있는 것은 우리가 기업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역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글로벌 대학들 하면 글로벌 이슈에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상생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동문들이 지금 학교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동문들이 들어와서 서로 소통, 교감, 아무리 졸업생들이 많은 읽어놓은 결과에 해당되는 것 이런 것들이 대학이 더 발전하게 해서 기부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메타버스 플랫폼처럼 우리가 이렇게 학교 내에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을 동문들한테 해서 동문하고 학교가 굉장히 인터랙션이 예전하고는 다르게 하는 게 있고 그게 상생 플랫폼이고 네 번째는 브랜드 가치 플랫폼인데 우리 학교에 해당되는 것에서 글로벌 브랜드 예를 들면 하버드, MIT 하게 되면 그 학교에 해당되는 브랜드에 해당되는 게 삼성 엘렉트로닉스 하면 삼성의 브랜드입니다 우리 성대에 해당되는 것도 브랜드를 그 정도 가치 있게 보내고자 해서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는 우선 리소스에 해당되는 것도 지금하고는 다르게 예를 들면 유틸리티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학교에 있는 소프트웨어 파워를 굉장히 키워주고 학생들의 글로벌에 해당되는 문화도 키워주고 학생들 마인드도 글로벌로 키워주고 이런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인프라하고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것을 글로벌 수준에 받게끔 해주는 게 아마 브랜드 가치 플랫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전체는 글로벌 리더의 품격을 갖추면서 가야 되는데 그 안에 네 개 들어와 있는 건 우리 대학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성호, 협력에서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네 개로 해서 교육, 연구, 상생, 브랜드 가치 플랫폼 이 네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전체로 보면 빅 플랫폼이고 그 안에 네 개의 영역에 대해서 서브 플랫폼이 이렇게 존재하고 아마 이거는 다른 대학에는 없고 부분적으로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해가지고 뭐 이러닝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큰 유닛으로 해서 교육 플랫폼도 오픈, 연구도 그렇고 상생도 그렇고 이렇게 브랜드 가치 그래서 네 개의 플랫폼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결국에는 2030년도가 되면 우리가 글로벌 품격을 갖춘 그런 대학으로 되고 물론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우리가 지향하는 글로벌 30이니 뭐 이런 대학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목표가 글로벌 30이라기보다는 이런 글로벌 품격을 갖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수행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우리가 글로벌에서 인정을 레코그나이즈 하게 되는 대학으로 나는 것이 아마 비전 2030의 목표가 되고 우리 구성원들이 함께 지향하면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스탑은 지난 1년간 학생들이 산학과제, 연구실, 스파크 등에서 연구개발한 선거물들을 전시하는 자리인데요 이러한 행사가 있음으로써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타 대학과의 차별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에스탑은 실제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저는 이게 그냥 소프트웨어 대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의 전체 대학으로 확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작게 출발을 했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되면 저는 학생들과 산업체에 해당되는 문제를 산업체와 같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인턴십에 해당되는 것을 산업체와 할 수 있고 또 지역사회하고 할 수도 있고 또 해외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에서는 연구실 이런 데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는 학생들하고 어떤 타겟에 해당되는 대성하고 문제를 발견해가지고 문제를 찾아서 문제를 우리가 팀으로 해가지고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의 결과가 좋게 나와가지고 뭐 스타트업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걸 뭐 교수님들 해가지고 어디에 새로운 어떤 가능성에 대한 feasibility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고 그거는 전부 아까 얘기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게 문제 해결 역량이거든요 여러 학생들과 사회원들이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소통하는 거 그 다음에 협업하는 거 문제를 해결하는 이 세 개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바로 학기 중에서 하면은 프로젝트 과목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방학 동안에 하거나 그러면 뭐 에스탑으로 할 수도 있고 도전학기에 들어가서도 할 수 있고 근데 여기는 산업체와만 한데 저런 인문사회는 산업체하고 하지 못한다면 지역사회하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에스탑에 해당되는 게 지금은 한 32여 개 기업하고 한 서른 몇 개에 해당 한 40개에 가까운 과제를 이렇게 사는데 기업도 한 100개 이상으로 그 다음에 과제도 또 몇백 개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소프트웨어 다하게 사는데 지금 1년 2년 지나면서 맨날 체바퀴 돌고 이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과제 수도 또 퀄러티도 늘어나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이런 프로그램을 다른 단과대학으로도 확대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학교에 확대하는 게 아마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글로벌이라고 했어 아까 비전 2030의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글로벌 영업 프로그램 그래서 나는 이 에스탑에 해당되는 걸 역사적으로 글로벌 캡션 프로젝트로 이게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우리 성대들 뿐만 아니라 타 대학에 있는 애들하고 하는 것도 하고 그걸 벗어나가지고 외국에 있는 대학들하고도 하면 되거든요 외국의 대학도 걔네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프로젝트라는 과목이 있고 걔네들도 팀을 통해 가지고 자체 내 프로젝트를 하는데 우리가 이쪽에서 산업체키고 우리 대학의 학생들이 들어오고 외국의 대학의 학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한다 그러면 이건 글로벌이 되는 거고 글로벌 학습 플랫폼도 되고 우리가 플랫폼에 해당되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디폴트로 글로벌이 저절로 들어가고 외국 학생들하고 문제 해결하는 걸 같이 해 본다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 앞으로 졸업하고 나아가면 다 글로벌이 디폴트가 되는데 미리 연습하고 미리 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 해당되는 게 차별화 해당된다 그러면 일부 다른 대학들도 산업체하고 같이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팀으로 해 가지고 한 개 과제가 아니라 여러 개 과제를 또 학생들이 같은 학년 또 서로 다른 학년을 이렇게 같이 해서 교수님하고 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는 것이 어쨌든 이렇게 전체 크게 오거나이즈 돼 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더 차별화 되려고 그러면 아까 글로벌로 있는 거 타 대학하고 하는 거 또 이거를 규모에 해당되는 거를 지금 30개 기업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한다 그러면은 아까에 관한 비전 2030의 우리 목표로 하는 것 중에 아마 가장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대학도 글로벌 캐스톤 프로젝트가 있는데 지금 그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이번에도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다 해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어떤 프로젝트에 해당되어 가지고 서로 주제를 정해 가지고 문제에 해당되는 걸 디파인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해 가지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생길 거거든요 그거는 어떤 특정하게 또는 일반적으로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안 사안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같이 문제 해결하는 것을 아마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S탑에 해당되는 프로젝트는 이렇게 지금 2년, 3년째 이렇게 돼서 하는데 이거를 좀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형태로 이렇게 확산하고 확대하는 게 더욱더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단순히 그냥 매년 행사 해 가지고 좋은 결과물에 해당되어서 수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이게 성대로부터 출발했지만 우리나라 국내 대학에도 다 공유할 수 있는 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해외 대학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해야지만이 이것이 의미가 있지 맨날 30여 개, 30여 개 대학, 아니 산업체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이 기껏의 한 100여 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할 수 있도록 확산하는 이런 기획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근의 사회 흐름 또는 총장님의 사견으로 보았을 때 이번 S탑에서 특히 기대가 된다고 생각되는 연구 분야나 과제물이 있으실까요? 학생들이 왜 이런 S탑 프로젝트를 해 보면 아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학생들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사실 AA라는 과목을 배우는 건 4학년 때 합니다 학생들은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하고 자료 구조도 배우고 시스템 프로그램도 하고 OS도 하고 컴퓨터 넷 이런 기본을 하고 그 다음에 보안이라든지 컴퓨터 넷통, e-commerce,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해당되는 AI는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는 4학년 때 하게 되거든요 지금 AI를 4학년 때 하는 건 굉장히 늦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생들이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보니까 2학년 학생들도 있고 1학년 학생들도 있고 4학년 이렇게 해가지고 팀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학생들이 이것의 장점은 다른 거하고 다르게 4학년 때 캡스턴 프로젝트를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배운 지식 가지고 응용하는 건데 이 S탑에 해당되는 거는 내가 새로운 과제, 새로운 목표 또는 새로운 문제에 해당되는 것을 도전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나는 AI를 안 배웠지만 저거를 AI의 알고리즘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뭐 다 효능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새로운 것을 이렇게 찾아내거나 연하거나 이렇게 주는 거를 해야 되는데 AI를 안 배원도 어떻게 해? 근데 그 프로젝트를 학생들이 수행하면서 보니까 1학년이라서 자기네 자체 내에서 스타디 그룹을 해서 또 외부에 강사를 하거나 유튜브에 많은 것을 스스로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스스로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존에 다 알고 있는 거를 4학년 때 하는 거하고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많은 학생들이 서로 다른 학생들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지금으로 하게 되면 새로운 기술에 해당되는 거 이런 거는 어디에서 교과 과정에서 배우더라도 늦게 배우거나 좀 놓칠 수 있는데 학생들이 필요한 것 사이에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체 내에 배우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알고리즘을 구현해 가지고 원하는 목표나 과제를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실제로 앞으로의 방향에 해당되는 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프로젝트를 하던지 간에 코어가 있을 테고 현재와 같으면 데이터를 다루고 AI를 다루고 메타버스를 다루니까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학과에서 한다 그러면은 그냥 기존에 옛날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최근 트렌드에 해당되는 거 이런 것들을 항상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트렌드에 해당되는 것은 교육 과정으로 다 해가지고 발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고 나는 여기서 학생들이 에스탑에 해당돼서 좀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잘하는 학생들이 매년 1월 초에 라스베가스에서 CES 전시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의 전자 또는 가전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해당되는 프로덕트 최근 트렌드에 해당되는 게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삼성하고 LG 우리나라가 많은 것을 커버하고 있지만은 거기 가서 보면서 세상은 어떻게 기술이 바뀌어 가고 있으면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 되고 있는지를 아마 에스탑에서 수상작 하는 학생들을 그쪽에 가보게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쪽을 보면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해 나간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지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런 것을 고민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바깥에 있는 세상에 그거는 상용화되어 있는 것보다는 프로토타입에 해당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하고 그쪽에 관련된 책자를 보면서 같이 공부해 나간다 그러면은 그런 방향을 정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